What's good?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-7-Chillin 되겠습니다. What's good? I'm 24-7-Chillin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ll the black music. And I'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ing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, you already know. Black 24-7-Chillin 오랜만에, 오랜만에, 진짜 오랜만에. 랩비에디오로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. 리키스타의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왔습니다, 제가.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래퍼죠. 근데 이번에 리키스타랑 터니 척이라는 프로듀서가 협업한 트랙을 리액션을 해보려고 합니다. 랜이라고 이렇게 구글 번역에 읽으라고 시켰어요. 어, 가사는 보니까 뭐 사랑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리키스타 리액션 비디오를 해달라는 분들의 요청이 많았어요. 근데 이거는 제가 몇 번 들었는데 되게 좋아요. 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사실 제가 리키스타 최근에 나왔던 음악들을 좀 들어보면 팝적인 트랙들이 많았어요. 솔직히 저는 저희 채널에서 좀 소개하고 싶은 스타일은 아니었어. 솔직하게 얘기하면. 어, 나도 알아. 이 래퍼들이 어쨌든 대중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팝적인 바이브의 트랙들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. 음, 하지만 저는 제가 아는 리키스타라는 래퍼는 랩비에서 보여줬던 어떤 공격적인 래핑? 아주 돕한 래핑들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래퍼이기 때문에 헥팝의 멋있는 리키스타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.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.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헥팝을 가지고 와서 되게 좀 기분이 좋더라고. 음악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리키스타의 랜이라는 곡을 들으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오케이, 렛츠 게린 툴. 알았죠. 음 그렇지 이게 리키스타의 모습이지 처음 들었던 F**KIN'땡이 생각이 나네 그때의 충격이 되살아나고 있어 웅 Supply poly 오우 레밍고우 레밍고 temos 아 이거 죽인다 진짜 뭔가 제가 알던 리키 스타일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아 이런 트랙 좀 앞으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 트래비스 스캇의 영향이 좀 있는 트랙인 것 같죠 아 이거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되게 입체적으로 들려서 좋네 오랜만에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리키스타의 비디오로 만들게 돼서 기분이 되게 좋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랩비에 또 방영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뭐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아직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많으니까 힙합 씬 자체도 뭔가 다들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좀 오랜만에 랩비에 출신의 제가 되게 응원하던 리키스타가 그래도 좀 제가 듣기에 굉장히 좋은 힙합 음악을 가지고 오게 된 거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도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앞으로는 좀 이런 바이브의 트랙들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싱잉랩도 워낙 잘하고 워낙 뭐 도판 랩들도 잘하는 래퍼이기 때문에 좀 더 저는 리키스타가 랩비에 이후에 또 주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래퍼들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